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. 저희 공동주택발리법상 K아파트 시스템에 공개해야 될 항목이 공개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까 공개기한이 중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라고 나왔네요. 단지 가입하는 거는요. K아파트는 의무단지만 예전에는 다 가입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 100세대 이상 가입해야 된다라는 말들도 있죠. 여러분은 참고하시고요. 현재 하고 계시다면 단지 가입... 근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.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K아파트 단지 가입은요.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되시고요. 주택인도일 공개하는 거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아파트의 주택인도일을 공개하라고 합니다. 예전에는 주택 관련된 그 뭐 계약서나 이런 것도 올렸는데요. 이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 올리지 않고요. 이제 인도일만 입력하게 되어 있죠.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관리비 공개잖아요. 관리비 공개는요. 사업주체일로부터... 아 죄송합니다. 관리비 보관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K아파트에 공개합니다. 그러니까 2022년 1월 사용분을 보통 2022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부과하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그 넘기고 그 다음 달인 2022년 3월 말일까지 K아파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2022년 1월분을 2022년 2월을 부과하니까 2022년 3월 말일까지 두 달 정도네요. 약 두 달 정도. 그래서 K아파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회계감사 결과는요.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9월 30일이죠.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요. 회계감사인은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. 회계감사인이 올리는 겁니다.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K아파트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. 관리주체는 결과를 확인하여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네요. 예전에 이거 우리 아파트에서 입력해야 했을 때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연락받은 적이 있거든요. 왜 안 올리냐고. 그래서 부랴부랴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영등포 쪽에서는 이거 안 올리셔가지고 과태로 때린다 그래가지고 겨우 가서 예약해서 안 맞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. 참고하세요. 그리고 교체, 보수 등의 내용 등록은요. 공용 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,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 관리하고 K아파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공사 완료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네요. 공사 완료일이 만약에 10월 5일이다.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1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네요. 교체, 보수 등의 내용 등록. 저는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저는 사실 입주단지를 옛날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주택 인도일도 등록도 안 해봤었거든요. 그런데 이러고 교체, 보수 등의 내용 등록도 제가 안 해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리고 전자 입찰 결과 공개하는데요. 낙찰자 결정일에 다음 달 18시까지, 다음 날 18시까지, 다음 달이래요. 이제 전자 입찰은 한 다음에요. 바로 결과 공개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낙찰자 결정일에 다음 날 18시, 6시까지네요. 공개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K-아파트 시스템에 공개할 항목을, 공개기한을 정확히 이렇게 기재해서 정리했으니까요. 여러분은 참고하시고요. 늦지 않도록, 늦어서 괜히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다 부지런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또 서울시나 저번에 청주시 교육 갔더니 청주시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. 심하다 혹시 올려야 될 게 있다면 누락하시지 말고 올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내일은,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. 제 유튜브 아직 모르시는 분 있으면 주변에도 알려주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